처짐을 한꺼번에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휘모멘트도를 탄성하중, 거꾸로 바꾼다는 거죠. 하중처럼. 이 그림을 딱 보시는 순간 이렇게 V자 형태로 최대 휘모멘트가 4분의 PL이다. 2분의 P 반려 곱하기 2분의 L이니까 4분의 PL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이 크기를 4분의 PL이다. 그러면 4분의 1 PL인데, 휭강성으로 슬쩍 나누는 거죠. 2하 2분의 PL. 이 숫자만 좀 주목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숫자만. 왜 숫자만 주목하냐면요. 중간 과정에 기호들 다 쓰면 나만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처진각은 2하 2분의 PL의 제거 다 똑같잖아요. 객관식 시험에서 저런 것들은 쓸 필요 없고, 숫자만 맞춰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대신 뒷점에서 처진각은 전단력이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처짐은 집중화 중일 때는 PL의 3제곱, 3승이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이런 거 쓰면 나만 피곤해지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거 없애버리고 처진각은 이렇게 될 거야. 처짐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다면 숫자만 맞추면 그만이다. 이때 이 크기는 4분의 1입니다. 자, 지점 발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쪽의 지점 발력은 이만큼의 면적, 이만큼의 면적 똑같죠. 대칭이니까. 삼각형 면적 절반, 즉 직각삼각형 하나만 면적으로 거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4분의 1이죠. 그럼 이 값은 16분의 1이 될 겁니다. 지점 발력이요. 중간 과정에 E, I, P, E, R 다 빼는 겁니다. 이때 D위치를 여기죠. 위치를 지정해 줬잖아요, D점. 그럼 D위치를 수직자를 딴 내서 지금 왼쪽 볼 생각입니다. 오른쪽은 너무 많으니까. 왼쪽을 바라보니까 이만큼의 삼각형의 면적을 또 집중으로 바꿔야죠. 그럼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밑변이 4분의 1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4분의 1이니까 절반의 위치에서는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64분의 1인가요? 자, 이제 됐어요. 됐어요. 자, D점의 처진각은 공액보상에서 D점의 전단력을 구하는 겁니다. 전단력이라는 게 수직 화살표 아닙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16분의 1, 64분의 1. 16분의 1이 있고 64분의 1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이고 하나는 하향입니다. 이렇게요. 자, D점의 델타, 처짐은, 실제 구조물의 처짐은 지금 이 상태에서 D위치에서의 휩모멘트를 구하는 값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16분의 1이 4분의 1 떨어져 있고요. 4분의 1. 64분의 1은 이게 삼각형이죠. 4분의 1 내에 3분의 1 위치에 있죠. 킹곱하기 거리. 4분의 1 내에 3분의 1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 이 위치에서 얘는 시계의전이니까 플러스. 반시계의전이니까 마이너스죠. 자, 이제 끝났죠. 자, 이제 계산기, 뭐 눌릴 필요도 없겠네요. 이게 64분의 4니까 6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벌써 이거 하나만 구하면 다 끝난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2 곱하기 64니까 768이죠. 768분의 1. 그러면 이게 지금 64니까 이게 768이 되려면 12가 돼야 되겠죠. 12 빼기 1이 얼마입니까? 11이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죠. 사실 두 개를 구하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만 구해도 정답은 나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하나만 구해도 정답은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가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